아! 왜 이렇게 다 마주? 이거 망한 게임보이인데 구성이 아니야? 구성이 이렇게 얼어올리가 없지 이게 필탈 아 이거 진짜 싫어 오! 필요있어! 필요있어! 필터 먹어야지 맞아 좀만 남아 팔칸이다 팔칸 아우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연장을 해서라도 오늘 깰까? 연장을 해서? 얼마 안 남았으면 오지 뭐 꺼져 빨리 잠이 없다 이런들이 어! 피 있다 슬라이비 오케이 불피 조심하고 아하이 오 피 있다 오 피 있다 왜 이러지 갑자기? 너무 친절한데? 흑백이라 적었나? 아니 흑백인데도 아 맞다 얘는 안되는데 흑백인데도 은근 짜증나 얘네들 잘지? 응 대기기네 스테이지 없이 응 접속이다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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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 세네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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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아 흑흑흑 아 조금 모자랐다 아 다행이네 진짜 오케이 왕왕 왕 왕 왕이 쉽다고? ao Nothing 그냥 손 wicked 미안해 지bn 아 얘구나 지디디 이쌤 요원 planeta 이 게임은 마지막 왕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파트isiniром 아예 스테이지ب prof 그 자 reported 스테이지가 없나? 바로 마지막 왕이 아С arter폭 Turk 그래서 이번에 아이 피가 안 닳았어 됐다 됐다 따! 오 좋았어 두 자식 때려면 피가 정확히 나는데 아 진짜 와잇만 한 번 쏘라 아이 풍 아이 죽겠다 아 됐다 됐다 오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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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점프하는 걸 많이 흔들어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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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를 동시에 먹어야 피가 많이 다네 지금이니? 오우 좋아 아 아 안돼 오케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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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비슷해 쟤랑 나랑 됐다 됐다 쏟아 쏟아 아 멋있다 못되겠어 피 쟤랑 나랑 비슷해 비슷해 응 둘 다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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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Yeah 쏟아 쏟아 아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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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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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마지막에는 딱 달라고 합니다. 뒤로, 슬라이딩을 비슷하게 뒤에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그렇지. 점핑!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안정적이야. 오! 점핑! 아악! 이런! 연속으로 맞았어. 쏜다, 쏜다, 쏜다.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내가 또 피 마. 아아. 아, 아우... 뜯다, 뜯다, 뜯다. 아! 아, 이거! 아, 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짜증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뭐야 잡혔어? 뭐야 커턴을 바꿨어 진짜 찌끈 나네 안녕하세요 메가열라님 안녕하세요 제발 제발 아이 깰 수 있겠지? 제가 제가 호빈의 호빈 두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데미가 없잖아 아 오 좋아 피했어 피했어 오우 아 지금 오케이 됐다 됐다 두 개 두 개 먹어 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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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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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긴 했지만은 괜찮 오히려 더 잘 된거야 피 많이 뺏으면 돼 아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손다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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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냥 먹어갈걸 물건 나 지 ótimy 죽일까 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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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하나 만났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아 저 먹었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힐이 남았어! 여기 앞에 있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한때나 많은데 대충 패턴 안 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망치질 할 때 일부러 앞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딱 때리려고 할 때 뒤로 움직여줘야 돼 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좋았어 좋았어 아아 아 이거 달리기도 되는구나 몰랐나 아 아아 좋았어 좋았어 아 아이고 이거 피울 이유가 나 맞지 맞지 오케이 아잇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난 안 올라오려고 그래야 되는구나 좋았어 피 비슷해 피 비슷해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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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방이 역전 출방이 역전 아 맞다 저 위협사격인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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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와 오케 한들났어 한들났어 쓰읍 아아아아 이거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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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우우우우 어힌들어 잡았다 잡았네 아 드림? 꾸메세면 꾸메세면 끝? 가지 말라고 말리는군 어 바로 마감인가 봐 그런가? 어 바로 마감인가 봐 맞네 바로 마감이네 응 뭐야 슈팅 게임이야 슈팅 게임으로 바뀌었어 아 아우 빨라 아우 피장에 시작한다 이거 가운데서 그냥 때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잇 흔히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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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이게 배경이랑 비슷해 아잇 아깝다 이게 깰 것 같다 오늘 엔딩 보겠네 내 생각에 이거 왕이 왕 또 해야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있겠지 저걸로 끝이 아름다 내 생각에는 분명 변신한다 뭔가 있다 어 이렇게 하면 변신한다 내 생각에 아 벌써 한 대 맞았어 변신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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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엄청 무서워 아 아 뭐야 오 좋아 잘 뺐어 잘 뺐어 어 많이 뺐어 많이 뺐어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어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거기서 내려서 중앙에서 계속 어이 배터리 바뀌었어 아 뭐야 어려워 어 아아 아아 아 accus dem 아 저거 아 저거 가운데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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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변형 때는 안에서 피해야지 아 아 아 어렵다 슈팅 아 근데 이 버전은 아니네 슈팅한 기억이 없었나 아 아 아 꼭 가운데인데 아 아이 잘 패는데 지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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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저거 이게 배경이랑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오 알기가 어려워 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잘 뺏어 어 많이 때렸어 이거 분명히 가운데가 아니야 아아아아 가만히 있으면 돼 맨 뒤에서 맨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잘 피해 잘 피했어 오 좋아 좋아 잘했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뒤에서 가 아 오케 아 맞네 미묘한 1패스 때문에 맞았어 아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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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여기서 맞으면 안 돼 오케 가운데 가운데 아 아 아우 저거 싸자마자 바로 쏘네 피하자마자 바로 아래로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쏠거라 말해 분명히 잘 봐야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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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아우 가만히 가만히 아 맞아 맞아 아 아 아 안돼 후 진짜 좀 남아 오 됐다 오 됐어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 하 하 어렵다 아 가위만 맛복수구만 가위만 설마 또 변하지 않겠지 이거? 깼는데 또 2차 형태가 있다던지 아 아우 오 다 피했어 후 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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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쏜다 당장 쏠거야 오오 아아아아 피해 피해 오 잘했어 후 후 오 좋아 아 아 아 아우 저거 됐다 여기서 살짝 위에 아 그렇지 오 좋아좋아좋아 이거 살피 아 간제 오 좋아좋아 됐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살짝 위에 아 하 참 진짜 어려워 피피피피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덟 뭐옇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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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나 위로 위로 올라가봐 이거않돼 앉네 빨리 가야되는거ади고 그럼 빨리 가야래 크... 따졌다 도망갈러 후딱 빨리 앞으로 가야되네 알았어 알았어 아 어려워 아 지금 거의 피하는 것도 아 안돼 이거 맞으면 안돼 저 딴 거 맞으면 안되는데 진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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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잡혔어 잡혔어 아 저거 저거 또 쏘고 오케이 야 그거 또 쏜다고 분명히 아 맞았어 아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처음보는 우리 우린 실패한거같은 느낌 그긴 한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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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야 ikka 절대 third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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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 뺏어 잘 뺏어 어 좋아 전형 쏠 때가 됐는데 검은 별 오 잘 피했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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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오 피했어 피했어 얼마 안 남았어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아 안돼 마이패어 마이패어 빌빌빌 아아 진짜 진짜 어렵네 제발 깨자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왜 슈팅게임이 된거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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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은근 어려워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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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오케오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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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살짝 펴주고 다가온다 오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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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래로 아래로 오케오케 오케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살짝 위에 오우 아 200에 넣으면 무조건 배경인거 같애 배경 바뀐거라서 오케오케오케 아래로 아래로 오케 좋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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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잘했어 잘했어 피피피피피 오오 좋아 어 됐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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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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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떻게 하는건데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하나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되나봐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되나봐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되나봐 그니까 저 배경이 저 배경이 다 가기 전에 애를 잡아야되는거야 말도안되데 아 지금 이거 맞출세가 아니야 솔직히 이게 타인님이시네 거기가면 죽는거네 그냥 아우 이걸 어떻게해 야 이거 맞추는것도 힘든데 이거 피피피피피피 맞추는게 피하는게 피하는거만으로도 엄청 벅찬데 이거 아까보다 많이 뺐다 빨리 뺐는 시간을 붙어가지고 내 피도 빨리 빠졌잖아 아아아아아아악 아악 말이 안돼 할 수있나? 사람이 할 수 있는짓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어 좀 최대한 붙어서 많이 빼놔야되데 아 근데 이게 쉬운게 아니라도 그렇지 계속 맞잖아 이것봐 어 이때 이때 많이 때려야돼 이때 아 아 와 이거 이거 아 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 이런 피피피피피 아아아아악 아 아 아홉시 아홉시 조금만 연장하자 아 이거 마각인데 깨고 가야지 이걸 다음주로 넘기기 어 넘으면 안돼 이 카비라는 게임 자체가 되게 조용해서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 딱 깨야돼 마지막인데 지금 아 타임 리밋이 근데 타임 리밋이면 그냥 탁 죽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런식으로 만들어놨냐 낚인거지 희망을 주기에 희망을 주기에 희망을 주기에 낚은건가? 아 공격에 신경쓰면 방어가 안되고 미치겠네 진짜 마지막은게 최고 날도가 높네 엄청 높은데? 오케 오케 잘 빼고 있어 잘 빼고 있어 아악 쉬울 수 있음 어 잘 빼고 있어 잘 빼고 있어 위에 위에 아래아래아래 오케오케 잘했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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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좀 빨리 붙어서 때려야돼 어 아까보다 빨리 뺏어 아까보다 빨리 뺏어 가능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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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밖에 한 대밖에 맞았어 알지 위에 위에 살짝 살짝 아아 아 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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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으면 안되 아래아래아래아래 얼마 안 남았어 zić 오케오케 야 우주까지 범우주적으로 싸워? 피드 2야 뭐로 표현했다 역시 도망가야되는구만 이걸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 조정이 아니야 아 알아서 하는거야? 어 아 이벤트구나 이거 여기에서 이제 아 됐다 됐다 유탄전이다 얘가 왕이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걸로서 맞춰야 돼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네 반짝거리는 부분 아 역시 오 좋아 좋아 못 쏜다 못 쏜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설마 처음부터 아니겠지? 설마 다행이다 처음부터 아니네 어 아 저게 저게 포인트네 어 이것도 이것도 포인트 안돼 안돼 아 못 때렸어 아 이거 피해야돼 아 저거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오 잘했어 아 거기다 끈겨 지금 야 이거 안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말든지 엄청 끊기잖아 지금이든지 아아아아아아 점프 점프 안녕하세요 하아 구구구구니 안녕하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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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아아 한 대 맞았어 오 좋아 근데 얘네 방어를 이렇게 세지 않다 가슴을 내보이잖아 어 훌렁거스 바바리처럼 훌렁거스 후드로 패라고 아 이거 피해 피해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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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잘 피하고 잘 피하고 오케이 이게 패턴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전이 더 오히려 전이 훨씬 어려워 아이 점프했어야 되네 이거 아아 안 맞았으면 됐어 안 맞았어 지금이다 지금 이거 점프 점프 아우 점프가 안 뛰어져 끊겨 지금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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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피해 앞으로 피해 안녕하세요 미나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미나님 아까 저 인터넷에 갑자기 끊겨가지고 튕긴거였어요 갑자기 꺼졌어요 근데 어느새 마광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이 진짜 어려운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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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 눌려줘 아 미치겠다 그래서 좋아 패턴이 단순해가지고 안 맞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봤어? 순발력? 앉아서 피하는? 저희는 저희는 11시 반전에는 절대 방송 갑자기 끝내지 않습니다 네 끝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켜서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피할 준비 앞으로 피할 준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한 템포 느낌 움직여 지금 오케오케 올 때가 됐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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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데 안 뛰어줘 미치겠다 진짜 지금 지금 오케오케 오오 제대로 받았어 쟤 어후 후 아니 아니 패밀콤에서 이걸 출연을 못하면 앞으로 피해 배경을 없애든지 느려 느려 터졌어 지금 오 뭐야 저거 낚시였다 오 아휴! 어 뭐야? 오 뉴 패턴이야? 근데 때릴 수가 없어 아 뉴 패턴 됐다 됐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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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두 대 남은 거 같아 지금 아 얘 또 막 또 펜토가 바뀌는 거 같으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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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보너스 게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까보다 훨씬 쉬워 아까보다 훨씬 쉬워 오! 약간 펜토 바뀌었어 뭔가 추가됐어 지금 어 두께 직전이라서 그렇지 아 됐다 됐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화이팅! 다 깼습니다! 다 깼다! 깼겠지? 막이겠지? 설마 또 나오진 않겠지?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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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엔딩이 나오네요 엔딩이 아 2주만에 엔딩 보네요 아 탑이 2주만에 끝냈습니다 아 힘들어 아우 이거 전이 진짜 어렵어요 아 맞아요 깼어 깼어 아 아 휴 아 아 아 아이투메어 였어 제가? 아 미나님 별평사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까 전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방송 꺼는 줄 아시나봐 다 나가셨어 그러니까 넘길까? 안 넘겨져 안 넘겨지네 내가 이쪽에 앉아있을게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슬슬 준비하면서 엔딩 봅시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